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반경 15km에서 현재 활발히 피어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분 정도만 반복해 먹을까가 다른 곳입니다. 어디 간대요, 또? 어디 간대요? 그것까지 모르시네. 다만, 여러분 지금 15km는 어디를 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중요한 특징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달받았습니다. 네. 토롱이는 관중입니다. 관중이야? 저희랑 비슷하네요. SNS 중독. 2000년도인데요? 달에서 왔잖아요. 하이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멀티 유리버스 미처. 이 친구가 SNS 중독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드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추리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영석 PD님이 하이테크놀로지를. 재밌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토롱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주의 배 상품 중이에요. 웬만한 공식으로는 잡거나 주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김경식 님의 영화 대 영화예요. 스펙크한 거야.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혹시? 혹시 안 믿는 거예요? 있는데. 눈이 우여.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안 잡히면 어떤 수로 잡아야 되는 건데요? 토롱이는 지구로 올 때 당근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근 로켓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로켓이 달려있어요. 저거 죄송한데.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이거 신나서. 신나서 그래. 재밌어, 재밌어. 우리 다 이거. 저희가 이제 SNS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완성. 핸드폰이 없어. 알았어? 난 있지요. 먼저 보세요. 둘째 종류나가 있네. 암토롱. 이거 미치겠다. 이거 자꾸 컬러 취소해도 돼요? 귀여워. 귀여워. 귀엽네. 뭐야? 얘 개관종이네. 얘 개관종이야.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네. 야, 지구 사진을 넣고 톡 낀다. 와, 얘 개관종이네. 떡 사진이 많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통 자기가 일하는 옷 사진 잘 안 올리거든요. 휴가 때 입으려고 샀대. 와, 얘 개관종이네. 귀여워. 여러분 다 팔로우 하셨죠? 네. 여기에 암스터롱에 첫 패드가 올라오면 레이스는 시작이죠. 알람 설정 해놔야겠다. 알람 설정도 있어? 응. 사랑, 우정, 뭘까? 나에겐 일뿐이지. 떡 팔아요. 어? 얘 떴어! 왜왜왜왜왜왜왜. 옥황이 보낸 애들이 너네냐? 와, 사람 열받게 하네 얘가? 야, 여기 우리 야. 야, 우리 숙소. 우리 숙소에요. 야, 우리 숙소. 우리 숙소에요. 어, 그렇네. 어, 그렇네. 어, 그렇네. 배. 배야, 뒤에. 어디 있어. 야! 야! 재수없어. 야,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야, 나 머리 좀 깨끗어. 야,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머리 가래, 머리. 야, 너 인성에 문제 있냐? 부쳐와야 인성. 부쳐와야 인성. 야, 이거 했어, 이거? 오케이, 가보자. 바로 가,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어. 바로 가. 야, 건너편으로 가 일단. 건너편으로 가. 이 상놈 챙겨? 가자, 가자. 챙겨, 챙겨, 챙겨. 짐 챙기래. 옥토끼 진짜 문제 있네. 안 되겠다. 시작입니다. 1시간 반. 일단 짐 챙겨. 빨리, 빨리. 야, 챙길게 뭐 있어? 나, 나 고리빈. 고리빈 챙겨, 다 챙겨. 고리빈. 고리빈 챙겨, 다 챙겨. 고리빈. 옥토끼 진짜 짜증 난다. 아휴. 뒤졌어. 야, 빨리 나와. 네. 한 번만 알려줘라. 머리. 아이디. 생각해 볼게. 같이 안 먹고, 야. 알려줄게, 알려줄게, 알려줄게. 첫 번호 알려줄게. 너, 옥토끼. 진짜 사람 열 받기 안 해, 옥토끼. 어디 있어? 돈, 돈, 돈. 돈, 돈, 돈. 내가 어디다 놨지? 야, 빨리 나와.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어디다 놨는데? 아, 미쳤다. 돈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거? 언니, 예. 비상금, 비상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고고고고고고고. 아이고, 아이고. 언니, 인스타 한 번만 알려줘. 인스타? 인스타 암스 쳐봐. ARMS. ARMS. 밑에 짝대기. 밑에 짝대기. 작은 거.